1등의 사이 2등의 사이 3등의 사이 쌀자리들만 좀 맞고 쌀자리들 빨로 그냥 폐지 주어서 금액 좀 채워주고 흐흐 존경해 선전 진입은 잘 되니까 이 다음부턴 한번 올려 가지고 들어가볼게요 감잔바리로 8층 가자 아 이게 제가 항상 배팅하는 시드 때문에 조금 까딱 때문에 좀 걱정이 고민이 많은데 너무 작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승부도 본다고 보는데 보는 재미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닥에서도 크게 돌리는 거 아니고 그래도 이제 구매할 때 한 2, 30개씩은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9 크고 올리지 말아야 근데 또 한 번씩 크게 터질 때 그때는 이제 금액이 컸으면 더 많이 먹었을 더 많이 먹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아무튼 일단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당장 뭐 전화를 주는 건 아닌데 아니 이거가 4시에 끝나는데 중간에 3시간을 쉬어요 망치 망치 왔다 2연타 왔어요 가자 투까지 나이스 역시 토르야 역시 토르 내용 있네요 저 흐음 흐음 근데 항상 시드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해주시는 형님들 그 어차피 배당 커서 큰 거 맞으면 괜찮다 무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괜찮긴 한데 네 그러면 제가 느낌 왔을 때 승부 보고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걸로 제 방식대로 한 번 지펴나가 볼게요 일단 쿨은 확실히 느낌 있네요 진입도 잘 되고 잘 부러지지도 않고 14개도 한 번 보겠습니다 펑도 뺄 겸 스핀도 다 들어가보고 은섭형님은 카지노 헤이스트 말씀하시는 거죠? 오케이 맞아요 효영님 끊었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하셨대요 정말 잘 들어가네 이게 어제부터 진입은 진짜 잘 돼요 제가 어제 라이브 영상에도 올려놨는데 잘 안 부러지고 계속 들어가지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뻥 한 번 지대로 빼고요 10배도 못 먹는 거 아니야 이거? 그래도 10배는 주네요 Q까지 되나? 됐어 됐어 어차피 뻥 빼려고 본 거라서 일단 18개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야겠네요 이 정도면 문준우님 오라메 추천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빈 공간이 많았나? 근데 상관없죠 잘 들어가지니까 그렇지 진짜 잘 들어가져요 신기해 무슨 달인가봐요 여기에 추가까지 풀업에 추가까지 받아서 26바퀴 좋습니다 홀은 느낌 있어 지롱형님 안녕하세요 양하 탱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망치 나오면 좀 먹겠다 이 드워프들 이렇게 잔뜩 나와있을 때 망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스핀 많으니까 멀티 잔뜩 쌓아서 때려볼게요 오 그러니까요 공주 공주누님 추천 잘 안해주시는데 공주누님의 추천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연타도 좋고 제이까지 깔끔하게 엥? 포르가 맞네 포르 맞았으면 제이 안맞아도 되죠 멀티를 엄청 빨리 올렸어요 벌써 11개야 망치만 오면 돼요 망치만 망치만 아 아 아 오오오오오 2연타 일단 퓨크거든요 나이스 오는구나 야 미쳤다 하하 야 효르 뭐야 2번 연속 이렇게 터진다고? 나이스 280개 야 이거 진짜 6층 와버렸는데요 아까 하하 설마 망치 한 번 더? 진짜 2,000배? 한 번 더 맞으면 3,000배 뚫어주는데 진짜 2,000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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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000배 3,000배는 못 채워주려나? 2,000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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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확실히 맞고 나니까 많이 흐르긴 하는데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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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지장없어 와 큐봐 K 좋고 마지막 큐까지 야 이러면 정확히 6층 아 이것도 초반이라가지고 저금도 못하는데 이거 아 에 은 이럴